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했던 대형 의료업체 아메리칸 어페럴에 대해 오늘 연방 파산 법원이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승인했습니다. 아메리칸 어페럴은 법원 승인에 따라 2억 3천만 달러의 담보 채권을 자본금 형태로 전환할 수 있게 됐으며 출구자금과 자산담보대출을 합쳐 총 8천만 달러의 추가 자금을 조달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. 앞서 아메리칸 어페럴은 단찬이 전 CEO 이사 창업주의 복귀를 전제로 한 투자회사가 제안한 3억 달러 투자 인수 자금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.